성우 하이텍 인데요 어제 대성 하이텍 이랑 같이 움직이는 했는데 대성 하이텍은 저희가 공식 추천주는 아니었어요 그냥 회원님이 지금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4월 수익률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시즌4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공부를 워낙 안해서 시즌4 공부한 걸 가지고서 좋은 종목을 찾아서 수익을 잘 내면 한달 공짜 줄게 지금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종목 찾고 계시는 연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수익률 단타 대회 아니지 중기 대회지 월말까지 볼 거니까 지금 그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성 하이텍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봐봐 성우 하이텍 딱 펼치자마자 난 여긴 거 알겠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태까지 설명했잖아요 그죠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세력은 이기적이다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니 이거 여기 아니고 여기도 돼 여기도 돼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여기서 샀잖아 거래량 사놓고 돌파완청 이거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샀다가 저는 손절 나갔어요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 죽겠다 죽겠어 뭐 한 2% 손절 나가지고 죽겠다 손절 할 거면 하라고 여기서는 이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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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만 20%인데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이거 몇%야 이거 지금 대충 제도 30%가 높는데 안 넘나 30%가 높는데 지금 나 대충 쟀잖아 이거 정확히 재봐 여기 위까지 이렇게 이렇게 재볼까요 30%잖아 여기서 샀으면 위로 30% 아래로 2%인데 이런 거 안 한다고 이런 거는 15개 손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가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15개 손절 나면 주식 그만 해야지 근데 어쨌든 15개를 해도 이득이다 이득이 아닐 수도 있겠다 거의 본전이지 10개 중에 하나는 해야지 근데 동전 던지기를 해도 10번 던졌는데 한 번도 뒷면이 안 나와?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지 그러면 좀 구슬 한번 좀 하시던지 여하튼 여기도 가능한 자리다 여기도 가능한 자리 근데 저희가 드린 것은 시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더 저 위에서 줬어 우리는 완전히 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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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 근데 그게 중요해 우리가 단타로 준 거 그거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본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기서 살 수 있는 요 분석 방법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오늘 헛들은 거예요 다시 들으세요 여하튼 요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하튼 드린 것은 세아 메카닉스 말고 성우하이텍 아 잠깐만 아까 프로이천이 아니었구나 프로이천... 아 깎고 녹화 잘못했네 월요일날 줬네? 금요일도 아니네 뭐 어쨌든 그랬대 비슷해? 거기 어떻게 쯤이지 뭐 성우하이텍은 4월 3일에 드렸습니다 4월 3일이면... 요날이에요 요날 줬고 당일날 가격이 저희가 드린 가격이 7,700원에 줬어요 7,700원에 선 한번 그려볼게요 7,700원 여기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도 9%짜리 단타도 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선을 왜 줬을까?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아까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봐야 된다 요것도 말씀드렸죠 여기가 여기가 첫 번째였고요 여기가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걸로 봐야겠죠 요거 여기가 두 번째 물론 여기도 돼 여기도 뭐 되지만 여기서는 깨졌죠 여하튼 선을 여기서 한번 여기서 두번 여기서 세번 이게 있었다 근데 이번에 본 것은 방금 오늘 연락에서 설명한 거 이거랑 좀 다른 얘기에요 요게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돌파 후 안창 요거 누리고 여기서 들어간 거죠 여하튼 지금 요만큼까지 올랐다 지금 저희 청화 혜택 수익률이 한 37% 정도 되네요 다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 잠깐만 이거 어제 사인 안 들었나? 파세요라고 얘기를 안 했네 패스도는 비중 낮춰 사라고? 조금만 사라고 그랬구나 아 많이 올라서 그랬나보네 그만 있어봐요 몇 프로 올랐지? 4. 그러니까 당일날 드릴 때 7700원을 드렸는데 4.62%가 올랐을 때 드렸어요 4%도 아깝다고 조금만 하라고 한 거야 5%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해서 하시라 말씀드리니까 지금 15% 밖에 안 됐네 월요일 날까지 근데 수요일 날 왜 빠졌지? 저희 쪽에서 추적에서 빼가지고 빠졌나봐요 근데 어쨌든 요 날 드리고 12일까지 한 36% 37%? 하여튼 그 정도까지 갔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 내가 10만원 넣고서 30% 수익 났다 100만원 넣고서 30만원 수익 났다 이게 중요하게 아니라 이걸 볼 줄 아는 거 왜 이게 여기서 올랐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 아까도 돌파 완차 세력들의 평균 낮가 세력들의 평균 낮가는 잘 깨려고 하지 않는다 이기적이다! 외우라고 그랬죠 그걸 볼 수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